디즈니 사 2017년말 디즈니사는 524억 달러, 한국돈으로 약 55조원의 금액으로 21세기 폭소의 영화와 TV부문을 초대형 인수했습니다. 12년 전에도 픽사, 마블, 루카스필름을 인수하기도 한 디즈니사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2020년에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 바이러스로 인해 디즈니사에서도 테마파크가 문을 닫고 영화 개봉 지연과 광고 매출 위축까지 이어지며 사상 최악의 보릿고개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언택팅 시대에 대비하여 넷플릭스와 경쟁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는 앞으로 디즈니사에서 주요한 서비스이기도 한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창업자이며 애니메이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 중 한 명인 월트 일라이어스 디즈니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그는 20세기가 시작되는 1901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아 여러 번의 이사를 겪으며 미국의 각지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중 디즈니는 자신의 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시기를 어릴 때 지냈던 시골 생활로 기억하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그림을 그리기 좋아했던 그는 그림의 소질을 보이는 편이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막내 아들의 재능을 좋아하지 않았죠. 하지만 옆집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던 은퇴한 의사가 디즈니의 그림을 좋아해서 자신의 집에 액자를 걸어두기까지 하는 등 디즈니는 자신의 그림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행복한 시간도 잠시, 또다시 아버지는 일자리를 찾아 시골을 벗어나게 되었고 가족은 캔자스의 도시로 이사가게 되었는데요. 아버지는 신문 판매업을 하며 완고한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두 명의 큰 형은 진작부터 가출한 상태였습니다. 남아있던 형인 로이 디즈니와 막내인 월트 디즈니는 집안의 생계를 위해 어릴 때부터 신문배달을 도우게 되었죠. 아버지는 어린이 월트 디즈니에게 가족이라는 명문으로 알바비를 주지 않았고 월트 디즈니는 날씨 여부에 상관없이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신문을 배달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가정환경 때문에 월트 디즈니는 평생 아버지와 송원한 관계가 되었죠. 청소년이 될 무렵에 디즈니는 딱딱한 공부보다는 예술에 관심이 많아 캔자스시 예술 디자인 학교에서 중동 과정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아들의 장래 희망인 그림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아버지는 쉽사리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끈질긴 설득 끝에 아버지는 마지못해 디즈니를 학교에 입학시켜 주었죠. 학교 신문에 들어가는 석화 등을 그리며 그림 실력을 키워간 월트 디즈니는 학창시절 내내 아버지에 대한 감정은 좋지 못했습니다. 공포와 억압이라는 생각 때문에 얼른 집에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그 무렵 유럽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디즈니는 이를 기회삼아 집에서 탈출하여 전쟁터에 지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투병으로는 나의 기준미달로 입대하지 못하게 되었고 미국 적십자 트럭 요원으로 프랑스와 독일 전선에서 복무하게 되었죠. 전쟁터라는 곳은 그야말로 목숨을 던지게 되는 곳인데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한 심리상태가 아니었나 예상해 봅니다. 유럽에서 1년을 보내고 온 디즈니는 더 이상 고향에 머물지 않고 광고 제작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취직하며 애니메이션 세계에 발을 담기기 시작하는데요. 회사 생활을 하는 동안 디즈니는 친구이자 이후 디즈니사의 동업자가 된 어브아이웍스를 만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디즈니가 미키마우스를 창작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미키마우스의 아버지는 어브아이웍스였죠. 즉, 미키마우스를 실제로 그린 사람은 어브아이웍스, 그리고 캐릭터 설정과 시나리오 등의 전체적인 연출과 제작자, 아울러 회사의 경영을 이끈 사람이 월트 디즈니였던 겁니다. 디즈니가 외향적인 성격으로 사업을 펼쳐가는 스타일이라면 아이웍스는 내성적이라 사람들과 그리 잘 어울리는 성격이 아니었는데요. 이러한 반대 성향을 가진 두 사람의 성격은 사업을 꾸려가는데 있어 서로의 단점을 보완시켜주기도 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던 중 광고 동안을 그리며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을 알게 된 19살의 디즈니는 아이웍스와 함께 퇴사하여 중고 카메라를 구입해 작은 스튜디오를 열게 되었는데요. 젊은이들의 아이디어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이라 1,2분짜리 만화 상업 광고를 만든다던가 실사와 애니메이션이 혼용된 짧은 엘리스 시리즈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이전인 20세기 초반에는 애니메이션이란건 그저 그림이 움직인다 정도의 개념으로 받아들여 생소한 아이템이 세상에 쉽사리 통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공을 들이는 시간과 제작비에 비해 수익이라는 성과를 내지 못했고 회사는 1년만에 폐업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이에 회사가 문을 닫을 법도 했지만 월트 디즈니는 성장기 때부터 자신과 친했던 형 로이 디즈니가 있는 서부로 가서 할리우드에 문을 두드렸는데요. 그간 캔자스에서 제작한 필름을 들고 돌아다니며 여러 스튜디오의 작품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중 워너브라더스에서 디즈니 작품의 배급을 맡게 되었는데 디즈니의 사회생활은 그리 녹록치 않았었죠. 앨리스 시리즈는 워너브라더스의 힘을 받으며 디즈니사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앨리스 시리즈의 한 캐릭터였던 토키 오스월드를 워너브라더스 자체의 캐릭터로 전면에 내세우면서 수익의 대부분을 워너브라더스 사에서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회사였던 디즈니사에 있던 대다수의 애니메이터들을 워너브라더스 사에서 직접 고용하게 되면서 디즈니에게는 아이웍스만이 남게 되었죠. 돈도 없고 인맥도 없던 디즈니는 워너브라더스사를 상대로 소송할 여력도 없었으며 자신이 처했던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건 다시 힘을 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디즈니는 쥐를 주인공으로 하는 시나리오를 아이웍스에게 보여주었고 아이웍스와 다시 의기투합하여 미키마우스를 탄생시키게 되었죠. 또한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영화는 대체적으로 무성영화의 시대로 음향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1928년, 디즈니는 여기에다 배경음악과 함께 미키마우스의 목소리에 더빙을 하면서 획기적인 애니메이션의 새 시대를 열게 되었죠. 이제 디즈니사는 미키마우스부터 시작해 미니마우스, 도날드 덕, 구피 등 여러 인기 캐릭터를 계속해서 만들게 됩니다. 1930년대에는 아귀돼지 삼형제,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등으로 대히트를 이어갔는데요. 특히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에서는 당시 화질로써는 너무나도 선명한 컬러를 선보이게 됩니다. 역사상 풀컬러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83분이라는 러닝타임을 채우면서 혁신적인 시도를 할 수 있었으나 그만큼 제작비 150만 달러도 엄청나 작은 회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웠는데요. 지금 시대 기준으로는 1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8억 정도의 돈은 제작비는 그리 큰 금액이라 할 수 없지만 100년 전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베이블루스 야구선수의 1년 연봉이 5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현재 시내 물가로 추정하면 1억 달러, 약 1천억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즉,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의 제작비는 베이블루스의 30년치 연봉이었던거죠. 이로 인해 디즈니사는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몇 차례 파산을 맞이했고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디즈니는 직원들에게 작품의 완성도에 대한 설득을 끊임없이 이어갔으며 작품의 애착이 컸던 직원들도 월급을 밀려가며 결국 완성을 시키고야맞았죠.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는 영화관에 걸리기 전부터 평론가들의 조롱이 이어졌는데 디즈니는 파산하고 싶어 미친놈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하지만 악평을 남기기 위해 극장에 들어갔던 평론가들은 영화가 끝나고 기립박수를 보냈고 수익은 800만 달러로 제작비 4배 이상의 수익을 거둬들이면서 밀렸던 월급도 모두 지불하게 되었죠. 하지만 디즈니에게는 화려한 이야기만 있는건 아닙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을 딛고도 성공을 거둔 화려함 이면에는 기업화가 되고 나서는 저임금 하청으로 유명해 평판이 나쁘기도 한데요. 또한 디즈니사의 작품들에는 실은 수많은 애니메이션 감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디즈니라는 이름만 계속해서 사용을 해서 실제로 작품을 제작한 거장 감독들이 묻히기도 했습니다. 가령 일본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회사보다는 미야자키 하야오라던가 신카이 마코토처럼 감독의 이름이 더 유명한 사례를 비교할 수 있죠. 그리고 디즈니의 업무 스타일이 독재자 타입처럼 군림하며 간섭하는 타입으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피곤하다는 말들도 있었습니다. 성공이라는 열정을 갖고 있었던 디즈니는 좋은 인성과는 다소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남긴 업적면에서는 애니메이션이라는 새로운 문화 장르를 개척해내는 과업을 이루었죠. 월트 디즈니는 1966년 65세의 나이로 폐암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700여 편에 달하는 작품의 제작자로 참여하였고 디즈니랜드의 건설까지 완성했는데요. 거대 규모의 테마파크 디즈니랜드는 연간 입장자가 1000만명이 넘을 정도로 현재까지도 인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초의 유성 애니메이션, 최초의 컬러 애니메이션과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월트 디즈니의 생애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그의 사후에도 월트 디즈니사는 현재에 이르러 여러 산업 분야에서 튼튼한 그룹으로 경영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재밌고 유익한 작품을 만들어낸 회사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